Q. 탈트곡 1 저의 탈트곡 1은요 남성미가 가득히 담겨진 노래와 이 전 앨범들보다 훨씬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곡입니다 Q. 탈트곡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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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한 뿐인 존재가 되고 싶다는 직설적인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곡입니다 정말 강하고 중독성 있는 그런 멜로디와 퍼포먼스를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Q. 탈트곡 1 이 전 앨범 16Candy 성반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 정말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가신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Q. 탈트곡 1 짧지 않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은 저 모예리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주세요 Q. 탈트곡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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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탈트곡 1